아니 지금 방송 몇 년 했어? 풀로 치면은 솔직히 5년인데 중간에 이제 많은 사건들을 겪고 하니까 거의 3년? 3년 예전에 처음 방송했을 때 있잖아 막 정장 있고 깍치던 시절 그 시절 방송했던 게 좋아 아니면 지금이 좋아? 그때가 좋아 확실히 그 시절 땐 또 랭킹도 높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 그때를 따지면 근데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뭔가 재밌었어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맞네 그리고 다 같이 뭔가 그런 바로 옆에 있었잖아 옆방 막 이런게 어 그렇지 그렇지 또 뭔가 인생 사는 게 재밌었어 인정? 맞네 그렇겠다 북적북적 살아야지 진짜 그쵸 GD때는 롤 자체도 존나 진짜 인기 많았고 솔직히 딱 이제 방송 왔으니까 방송으로 진짜 방송 쪽으로 고민 딱 하나만 얘기해봐 방송 쪽으로 고민? 딱 제일 큰 거 니가 고민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거 딱 하나 얘기해봐 고민이 없는데 딱히 선생님 넌 그럼 욕심이 없는 새끼네 그냥 아 방송을 할 그냥 욕심 자체가 없는 새끼네 그냥 방송 때려쳐라 뭐? 때려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인드인데 아니 욕심이 있어야지 사람이 니 욕심 뭔데? 어? 니 욕심 뭔데? 난 다시 어 마세라트 하하 하하 니는 진짜 방송 쪽 욕심이 있어야 돼 어? 어? 아이 나도 잘 되고 싶지 내가 생각했을 땐 그래 그냥 니가 뭔가 오늘 방송을 진짜 100명이 본다 그럼 내일은 150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내가 또 고민이지 그런 건 시청자를 얻을 아이씨 말을 하면 손 쪼개고 말 안 하면 지랄을 하고 구조라고 이거 아주 X같은 느낌이야 가만 보면 말하면 사람 가위붓을 시에 눈빛을 보면서 내가 언제 깔을 거야 그냥 맞춰서 이렇게 아니 왜 아니 그냥 아니 내가 뭐 말하면 아 짓거려봐 아니 그냥 아니 그냥 뭔 말해라 아니 뭐 웃기면 웃으면서 보는 건데 근데 그게 뭘 그렇게 그렇게 니가 피해망상이야 그거는 그냥 아니 선생님 피해망상 있어요 진짜로 그거 니 피해망상이잖아 아 너는 너무 진지한 거랑 안 어울려 니가 진지하게 얘기하면 존나 웃겨 그냥 니가 방금 진지하게 물어봤잖아 그냥 가지 떴는 새끼 같애 어? 진지하게 고민 얘기해봐 진지하게 들어볼게 진짜 진지하게 이거 진짜 방송 다 빼고 진짜 술 한 5병 먹었다고 생각하고 진짜 진지한 고민 사람들한테 털어놔 봐 아니 나도 어떻게 하면 해 아니 나한테 말고 사람들한테 털어놔 봐 어 아니 나도 어떻게 하면 시청자를 늘릴 수 있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지 그니까 나도 생각이 없이 그냥 방송키는게 아니야 나도 고민 많이 해 근데 뭐랄까 이게 그런게 있잖아 막 한다고 다 되는게 아니야 아 시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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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언제 나 그냥 이러고 있었잖아 밥먹고 있었잖아 아 방금 여기서 이러던데? 아니 그럼 밥먹다가 도움을 씹은거야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할 때 니가 바뀌었지 오케이 인정 진짜 피해 망상이네 진짜로 난 일단 빠 게임을 안했으면 좋겠다는거야 아 니 방송국 보면은 말 한마디도 안하고 계속 빠 게임하잖아 말 많이 안하고 뭐래 나 존나 많이 안하잖아 이렇게 나랑 있으면서 하는거처럼 아니 나 말 많이 하는데 게임할 때 다 쓸데없는 얘기하겠지 니 다시 보기로 볼래? 내기할래 나랑? 아니 나 말 많이 해? 내기할래 나랑? 쓸데없는 말이 뭐 아니 그럼 쓸데있는 말은 뭔데? 아이 씨바 돈 나 어이없네 게임하는데 쓸데있는 말은 뭐야? 아니 오늘 어디 뭐 적금을 들어야 되고 막 돈은 어떻게 해야돼요? 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데 게임하다가 이딴 얘기를 해 갑자기? 말 많이 하냐? 아니 말 많이 한다니까 아니 존나 많이 해 레드먹을 때 한 8마디씩 하고 한 판당 2400마디 해 거의 아니 내가 그 빡겜인줄 아는데 빡겜인척 하는 그 약간 컨셉이라니까 빡겜인척 하는 그 약간 그런게 있어 이 새끼 아무것도 안 본 다음에 말 안 한다 하네 말 한 판당 2400마디 해 왜 그래? 어 나 그렇게 많이 한다고? 어? 목이 괜히 쉬는줄 알아? 아니 나보고 그 닥치고 게임하다가 그러면 내가 진짜 진단해 그런걸 진단해 오늘 쓸데없는게 내 실력이 중요한게 아니야 어? 니가 게임을 한번 해보면서 나 니가 솔렉스타일 한번 볼게 아 내 솔렉스타일 어 니가 한번 볼게 한번 보자 뭐가 문제점인지 한번 찾아보자고 그렇지 말해서 인정? 응 띠온이는 구독과 좋아요만 좋아하는게 아니라 댓글도 많이 좋아하는데 안해줘서 똥당해 흥흥 어?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